키캡의 포인트 빛 은은하게 너무 재밌는데요 이 작업? 가방? 항상 가방 들고 다녀가지고 백팩을 제가 제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백팩을 차고 다니면 도대체 뭘 들고 다니길래 항상 백팩을 들고 다니냐 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방으로 갈까요? 예장품으로 워낙 유명했습니다 보통은 블랙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거는 좀 포인트가 되게 어떤 색을 해야 이쁠까? 이런 베이지색도 이쁠 것 같은데 고민되네 베이지색으로 하고 소재는 소재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 소재 패딩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도 만약에 나오면 내가 쓰고 다닐 것 같은데 보조배터리 지갑 아니면 옷 정도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내부에 좀 칸칸이 정리할 수 있는 약간 카메라 가방 같은 느낌? 예전에 카메라 가방도 좀 들고 다녔거든요 어? 잠깐만 가방을 카메라 가방을 들고 다닐까? 아 카메라 가방을 할까? 이렇게 메고 다니는 카메라 가방 패딩 소재도 이쁠 것 같아요 카메라 가방도 쉐임만 카메라 하나 정도 딱 들어갈 정도의 외부 포켓은 없애고 내부 정리 칸막이를 좀 크게 설치해서 딱 가로로 한 개 크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에 차라리 포켓을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방 정리하는 걸 정리 안 돼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아 외부에는 포켓 하나만 가운 앞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이쪽에는 뭔가 동그란 홈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뭔가 캐롯봉을 꽂을 수 있게 평상시에는 이쁘게 차릴 수 있는데 근데 뭐 캐롤랜드나 콘서트나 이런 거 보러 올 때는 그래도 뭔가 우리만의 알 법한 그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마크 같은 거여도 괜찮고 그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키보드 커스터마이징 키보드 내 걸로 이쁘게 꾸면서 이건 내가 내 키보드를 꼭 갖고 싶었어 키보드 컬러 베이스는 흰색이고요 전체 여기에 LED를 요즘은 다 키보드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그냥 키 뭐 K 이런 글자에만 좀 빗들어오고 아래에만 은은하게 들어오는 느낌 근데 그거를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색깔을 자기가 설정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이즈는 홈 막 이런 것도 옆에 다 있고 F1, F2도 그냥 정확히 기본 틀로 있는 키보드 그리고 작업 이런 것도 사진 이런 것도 워낙 단축기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이게 버튼 하나만 달라져도 손이 많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키보드가 만약에 좋게 나오면 저도 이제 그걸 사용할 의향이 있어서 게임할 때는 저 워낙 커스터마이징 하는 사람들은 키캡만 따로 사가지고 자기가 키를 붙여서 아예 키보드가 W랑 ASD만 다른 키캡이 꽂혀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하면 일단 기본만 만들어놓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되게 이쁜 키캡 만들어서 내보내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키캡을 아예 그냥 다 특이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랑 좀 연관된 키캡의 포인트 근데 빛 은은하게 네 너무 재밌는데요 이 작업 안녕하세요 오 좋은데요 응원봉을 안 쓰시는 분들은 다른 걸 그냥 꽂혀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찍찍이죠 찍 무조건 찍찍이 카메라 가방 이 정도 사이즈 이게 살짝만 더 넓어지면 폭만 좀 넓어지면 렌즈 두 개의 바디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개인적인 욕심이 여가지고 이게 심플한 게 좋긴 하거든요 약간 이 사이즈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이거보다는 조금만 더 크게 이게 안쪽이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지퍼로 되어 있어서 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제 저도 그렇지만 배터리랑 메모리 카드 막 이렇게 여유분을 들고 다니는데 여기 딱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저는 진짜 만약에 카메라를 작정하고 들고 간다 이러면 아예 백팩 있잖아요 카메라 백팩을 대가지고 거치대랑 막 이런 거 다 넣고 들고 다니긴 하는데 근데 이런 가방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카메라 한 대랑 뭐 많아야 렌즈 두 대 이렇게 들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만약에 해외 투어 돌아다니거나 하면 딱 카메라 한 대에 렌즈 두 개 딱 들고 갈 것 같아요 이제는 일단 이거는 이거가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 앞뒤 이렇게 다르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중에도 하나 고르면 일단 요게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운데 거 여기 이 동그란 테두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장식을 여기다 적용해서 이렇게 살짝 두껍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 이쁠 것 같아요 음 둘 다 방수가 되나요? 얘가 좀 더 되죠 편하긴 얘가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그냥 실용성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러면은 네 이 톤이 너무 이쁘긴 한데 네 이 톤이랑 비슷한 거랑은요 그 하나는 도전적인 거를 한번 해볼까요? 블랙은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청바지를 입는다 쳐도 괜찮을 것 같고 예상이 안 가네 이런 소재는 또 처음 해가지고 근데 이 색이 한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좀 약간 키보드에 대한 그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막 진짜 화려하고 레이저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약간 생각이 바뀐 게 요즘에 제가 막 키보드 찾아보는 게 적축이라고 해서 소리가 보글보글 나는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 게 있거든요 아 이런 소리 너무 좋아 요즘 이런 소리에 꽂혀가지고 이런 거 찾고 있었거든요 영상이나 사진 작업할 때 제가 만약에 사용한다면 아니면 보통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이럴 때 이런 키보드를 사용하면 이쁘고 그리고 이런 소리가 난다면 아 이거보다 더 조용한 소리가 난다면 제가 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아이디어인데 얘를 투명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 이걸 뭐라고 하죠 바디를 보라색 바디를 보라색으로 하고 투명하게 한 상태에서 그냥 은은하게 그 빛만 해주면 이게 너무 이쁠 것 같거든요 막 크리스탈 느낌의 키보드 연 보랏빛 돌면 너무 이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아니면 어차피 이게 그 바디가 보라색이고 위에가 많이 투명하면 살짝만 흰색 빛만 띄어도 이게 되게 이쁘게 은은하게 빛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톤이 잘 맞는 색깔들 중에 뭐 연보라 흰색 그 다음에 하나 하나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 류의 색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톤이 잘 맞아야 너무 이쁠 보일 거니까 이것도 흰색의 이런 거라 너무 이뻐 가지고 그 다음에 키보드 밑에 여기 판 있잖아요 여기 판에 그냥 사인이나 코멘트 하나 이렇게 달려있어도 이쁠 것 같고요 당신의 인생을 위해 두드려라 막 약간 이런 그런 영어 멘트 같은 약간 뭐 열심히 일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그런 멘트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카메라 가방과 그 다음에 키보드를 골라봤는데 정말 뭐 색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하게 제가 열심히 선택을 했으니까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색 이쁜데요 아 이게 그 특이한 컬러구나 사실 이 세 가지 다 너무 잘하고 다닐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이걸 가진다면 음 고민되네 그래도 이 검은색과 베이지색은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이 색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제 가방을 샀다고 치면은 이거를 떼고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있으면 너무 좀 보기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화면에 검은색은 이거 티가 안 나가지고 아까도 떼 봤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카메라 가방의 소재면 안에 내용물도 보호가 잘 될 거고 좋습니다 이쁘다 어? 지금 바로 쓰고 싶은데 이거 이런 것들은 헷갈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일단 디자인만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그거긴 한데 이거 축이 다른 거죠? 똑같은 건가? 아 같은 축이에요? 어 그러네 소리 너무 좋다 이게 만약에 빛이 들어온다 치면 이 색깔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데 은은하게만 빛나고 안에 다 보여가지고 그거보다 그냥 이쪽만 그냥 은은하게 키캡들만 빛날 수 있게 이건 내가 진짜 사용해야 되겠다 우와 이거 너무 이쁜데요? 소리 너무 좋아 아 펑션이랑 인설트로 아 이게 은은하게구나 오 너무 이쁜데 이게 안 누르면 불이 꺼졌다가 누르면 또 켜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앞에 원우 이거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인이 붙어있는 게 팬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아 그러면 네 이거만 지우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 크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상품의 키포인트 실용성 내 인생에 단축키를 하나만 쓸 수 있다면 되게 의미심장한데 엔터 안 좋은 일들은 엔터를 눌러서 문장을 바꿔버리듯이 엔터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어 요즘 워낙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을 단순하게 이 키보드에 담아봐라 라는 의미로 이 문구를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딱 느꼈을 때는 이렇게 거창한 말보다 정말 인생은 키보드와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그래서 이 문구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 키보드를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게임과 사진 영상 편집 할 때 사실 이거 두 개 말고는 제가 컴퓨터를 쓰는 일이 없거든요 키보드 컬러 선택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내가 좋아해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색이라고 맨날 얘기를 했어가지고 자 크로스백 키포인트 카메라 가방이지만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다 크로스백에 어떤 것을 담고 싶나요? 나는 무조건 카메라 카메라 가방이 작은 게 없어가지고 맨날 큰 걸 들고 가서 어 그치 맞군요 정말 좋은 키보드와 카메라 가방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 같은데 같이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진짜 이 키보드와 카메라 가방을 통해서 취미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캐럿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많이 날려 날려 날리 버리셨 날리 버리셨 날려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